TGIF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프리지아입니다. 다시 한번 TGIF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.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. 자존감은 안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.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나만의 특색을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올해 가을 겨울에는 정장이랑 데님 룩이 유행할 것 같아요. FW에 신으면 잘 어울리고 꼭 필요한 신발들이 모두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올해는 꼭 풍급 신발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촬영 때도 모두 신어봤는데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이 신으면 진짜 이뻐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리지아들도 이런 스타일의 신발 꼭 도전해보세요.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원피스의 자켓 코디가 가장 좋았는데 원래 귀여운 치마에 자켓을 입으면 멋있는 느낌인데 이런 신발까지 매치하니까 정말 이쁜 것 같아요. DJI-F의 매장에 꼭 가보고 싶어요. 왜냐하면 모든 매장에 제 사진이 있다고 들었는데 프링이들이 저를 태그해서 가끔 인스타에 올려주시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직접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해보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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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